정부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800곳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합니다. 독성 화학물질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재. 갈수록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NCT 화학물질 노액센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스마트센서입니다. 유해 화학물 노액감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측예방 기능입니다. 실시간 누출 정보는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노소재 기반 반응성 소재를 이용해 만든 고감도 센서로 유해 화학물질이 극소량만 누출돼도 바로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극소량 노출 감지와 수초 안에 빠른 감지, 지정된 물질에만 정확히 반응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배관 밸브나 이음새 같은 곳에도 손쉽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NCT 센서는 유해 물질이 누출되면 감지 즉시 누출 정보를 전송합니다. 관리자는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문자, 알람 등을 통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NCT는 다양한 분야의 설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안전을 위한 유해 화학물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NCT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술의 발표가 poner 수 enam 인간을 위한 유해 화학물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한 문자의 유해의 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